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있는 초소에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의 모두 우상과 영적 문제와 되물림이 끝나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쓰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 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번에 명문 가문 캠프 하고 있죠 어때요? 가정 가문의 흑암이 확 꺾여졌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다 가정 가문 캠프하러 갔나봐 목사님도 가정 가문 캠프하는데 가정에 흑암이 확 꺾여진 게 확인되었어요 숨겨진 옥토바도 발견되고 영접 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언약계에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단 언약계 신앙 이유와 축복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태풍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태풍에 피난처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언약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시겔스 12장 25제로 보니까 나 여와의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더디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루지 아니하고 더디다가 미룬다는데요 미루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복이네요 참된 복 다이시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언약계를 이 다이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다이시 처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계를 수레에다가 끌고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계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이 언약계를 수레에다가 끌고 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끌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언약계를 오벳에돔의 집에 세 달 동안 놔뒀어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세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그 집을 너무너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꼭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으로 서로 예배하고 또 서로 포롱합니다 그리고 다이슨 늘 이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있었어요 사메라 6장 21절에 이 언약계를 계속 오벳에돔에 둘 수 없어서 레이지 팔을 시켜가지고 어깨에 메고 언약계가 다이세 성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다이슨이 뭘 했을까요? 10편, 18편처럼 와 이렇게 춤을 졌어요 그런데 이 옷이 뭐냐면 통수건으로 이렇게 애봇 옷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큰 수건이 어떻게 됐을까 옷이 홀라당 다 벗겨졌어 이렇게 하는데 은성아 언약계가 오니까 춤을 추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그 부인이 미갈이 보면서 어떻게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이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율동하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을 했어요 성육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강단의 원약의 말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단의 원약의 말씀 붙잡는 신앙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10편 48편 14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자 언제까지 인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면 죽은다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천국 자 여러분 미래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누구한테 부탁하고 맡기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의 말씀에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남나무라 있어요 푸른 감남나무 자 이 감남나무가 올리브래요 올리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말씀 따라간 자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남나무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의지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입니다 자 너 칠드런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세진아 너 칠드런이 뭐예요? 칠드런 어? 아이들이 뭐야? 아이들이 없으면 너 처치 자 이거 뭐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그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노 처치 그의 미래가 없으면 노 네이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 미래가 여러분 태풍이 올 때 그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재앙이 올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남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말씀에 부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됩니다 자 이번에 복음의 명문감은 후속 캠프예요 후속 캠프 자 꼭 전달할 것과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형수님이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명절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택시 안에서 영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의 가문이 너무 우상승배하고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 집에 왔는데 당신은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하고 뽑혀서 이렇게 율동대회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승배의 가정 때문에 내가 못 믿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우상승배한 사람 만나가지고 팔자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이번에는 자료를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 꼭 친척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 받은 사람에게 꼭 우리가 전달할 것과 도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뭔가 모든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어디가 기준이냐면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모델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를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고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하나님 자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아 자 따라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아 자 신앙의 기준은 성경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비전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한 이유가 다 세계복음아 때문에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복음 받았으면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자 무슨 기사 확신 심어줘야 돼요? 세영아 무슨 기사 확신 무슨 기사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해 구 인 승 기 사 자 이 말이 뭐예요? 선교야 구가 뭐야? 이는 승은 기는 사 자 어떤 상황에도 당신은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인도받고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사암을 받는다는 거 확신을 우리는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신 영적 싸움을 해주고 우리는 계속 증보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사역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교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원약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단의 언약 말씀 여러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제자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대상문과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 봅니다 대상문과 전설을 보면 우리에게 대상문과 전설은 사도행전 17장에 그 현장이 대상문과 지역이고 중직자가 야손이에요 야손 그리고 렘넌트가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믿음에 이 대상문과 에는 믿음에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컸어요 사랑해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대상문과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고 큰 확신이 있는 증인 되시길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향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위탁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장 4절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살전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대사념과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살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즉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 우리 후대들이 주 안에서 굳게 사니까 우리가 살리라 이건 뭐예요?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람 자 이제 우리의 우리가 삶의 보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사랑해서 서로 기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라 부모도 부모도 뭐예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아끼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세진이 세진이가 계속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아빠인 장롱님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잡아가면 좋겠다 서로 화목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잡아가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 바랍니다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뜻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한기 쉬기 범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기 쉬기 범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만우예를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일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기 쉬기 범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 축복이 있어요 절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원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이런 일 저런 일 생긴 것 같지만 다 그 원약을 이루어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디지 않으려고 응하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다 발판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많이 부족한 것 하지만 다 보장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한기, 시기 범감합니다 자 누에지 단체도 늘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 그냥 고맙습니다 가 아니라 인만웰 감사 예요 자 우리 인만웰 감사 의 미션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 합니다 자 감사에는 행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흑암이 확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행복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니까요 감사는 묵상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어떤 사람이 암 말기에 걸렸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걸 수천번 하루에 고백하고 했는데 암이 싹 나와버렸대요 자 우리가 이 3단체는 명상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묵상이 잘 안된다 그럴 때 여러분 뭐하면 되냐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찾을 때 이게 묵상과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임만우의 감사가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문제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3단체라든가 이런 이 사단은 좋은 걸 알아가지고 항상 자기들이 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별을 합니다 임만우의 감사 아멘 감사도 심는 대로 거둔다 있어요 거둔다 불평 짜증을 심으면 뭐가 열려요? 계속 불행한 일이 땡겨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으로 미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임만우의 감사거리 하루에 다섯 개 우리가 찾고 기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이 공유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팀을 만듭니다 가정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교회 안에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이 감사 임만우의 감사 고백할 거 여러분 공유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카톡방에 보금소식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거기는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혼자 하면 하다가 안 해버리는데 같이 이렇게 공유팀이 있으면 며칠 몇 날 며칠 쭉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올리잖아요 양심에 갇혀 있어서 나중에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금소식 카톡방에 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제부터 구원의 길 그린 거 위에다가 감사거리 다섯 개를 해가지고 구원의 글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의 감사는 행복을 끌어 땡기고 묵상에 효과가 있고 치유가 되고 또 파수꾼에 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중직자 여러분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의 감사 미션 공유팀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당하면 감사와 함께 구원의 길과 함께 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분은 우리 보금설식 카톡방 김영자 장롱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 개인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또 교회 그리고 업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글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에 낙헌제라는 말이 나와요 낙헌제 우리는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거리를 감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거 인만우의 감사 미션 하루에 다섯 가지 여러분 꼭 찾고 기도수첩에 여러분 하든지 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파수꾼의 또 묵상의 행복의 치유의 이런 축복의 미션 성취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준인 성경 성경의 기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 구원과 세계보고마 비전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이유와 축복을 깨닫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마음으로 인만우엘의 감사의 미션 찾고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 교육자 랩런트들 우리의 모든 세가족들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